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학폭대책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년에 두 번 열어야 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 하동의 기숙형 학교에서 이른바 서당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숙형 시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폭을 예방하는 게 골자였는데 특히 정부 산하 학폭대책을 반기별로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학폭대책위인 2021년 학폭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구성된 조직으로 학폭예방계획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요청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19명이 모인 조직이지만 수시로 열리기인커녕 반기별 개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지난해 학폭대책위가 열린 건 각각 단 한 차례뿐. 연초에 그해 학폭예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게 전부입니다. 2017년부터 살펴봐도 원칙대로 반기별로 열린 건 두 회뿐인데 그에 마저도 모두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지난달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학폭대책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 현장 등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서는 만큼 지금이라도 학폭대책을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20만원